지난해 대학평가에서 하위권으로 분류돼 정원 감축 권고를 받은 영양강화 대학은 모두 66곳. 이 가운데 22곳이 영양강화형 혁신지원사업에 선정됐습니다. 연세대 원주 캠퍼스와 덕성여대, 조선대 등 4년제 일반 대 12곳과 오산대 등 전문대 10곳입니다. 이들 대학의 정원 감축은 앞으로 3년간 모집 정원의 10% 내외로 이뤄져 4년제 대학에서 총 2,200명, 전문대학에서 800명 등 총 3,000명의 정원을 줄이게 됩니다. 재정지원은 일반 대 한 곳당 매년 평균 23억 원, 전문대학은 13억 원으로 올해 406억 원이 책정됐습니다. 지원금은 특정 목적에만 쓸 수 있었던 이전과 달리 별다른 사용처 제약 없이 학교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대신 각 대학이 제출한 특성화 계획과 정원 감축 현황을 매년 점검받게 됩니다. 이번 혁신지원 사업에 떨어진 나머지 하위권 대학들은 정원 감축과 함께 재정지원도 제한되면서 앞으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.